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지져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귀신과의 격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영향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?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지금 여기 우리 교육자들 몇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막 소리지르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아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귀신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?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인 통제가 되지 않는 삶 제가 앞에서 텔레그램 N방인지 뭔가 하는 곳에서 미성년자들을 성적인 노예로 삼고 그 영상을 아주 못됐게 퍼트리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랬던 그 청년이 잡혔는데요 그 청년이 잡혀서 하는 말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또 막 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붙잡혀 가지고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서 감사한다는 이 말이 자기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로 감옥 보내줘야지만 멈추어지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?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저보고요? 이 목사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?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할 답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제 삶의 억제력이세요 억제력 탐신이 찾아올 때 억제하시는 억제력 누구에 대한 분노와 울분과 미움이 찾아올 때 억제하게 만드는 거 내 안에 욕망이 찾아올 때 그걸 억제하게 만드시는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붙잡혀 가지고 감옥 가 가지고 이제야 억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В голов've Sig tiro 여신에 속도한 스성아 여신에 속도한 여신에 속도한 여신에 오신 여신에 속도한 여신에 claiming 여신에 속도한 여신에 속도한 여신에 속도한